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의 하단 자막을 보고 알았어요. 칼군무의 정석. 이 분들. 저도 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많은 특히 남자분들이 벌써부터 설레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한명지 아나운서도 지금 뭔가 눈빛이 달라지셨어요. 제가 이 친구들을 여기서 보내요. 그럼 한명지 아나운서를 위해서라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걸그룹 여자친구의 은혜입니다.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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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.